탑론 18-200 F3.5 6.3 DI-2 VC의 렌즈 AF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반지는 니콘디 5500입니다. 먼저 데몬 레인지 케이블을 닫은 상태에서 무한된 최단그루 차량 AF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레인지에는 DC 모터가 적용되어 있으며 AF 구동 설계가 개선되어 AF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킨 형태입니다. 덕분에 비유적 빠른 AF 성능을 끊어지나 구동성은 다소 한편입니다. 원 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